오랜 사회에 오랜 갈등과 폐단을 씻어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로는 비빔밥이 나왔는데 병주고 약속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비빔밥도 화합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비빔밥을 내주고 참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다 담겨있네요. 근데 그걸 진짜 음식 하나에 메시지를 다물라고 한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그냥 먹는데 자꾸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인들이 갔는데 허심탄화 대화는 안 됩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허심탄화 얘기해봐 얘기해봐. 현실상 그렇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어쨌든 나름대로 좀 허심탄화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게 뭐 겉포장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앉아서 건배하고 적고 이거보다 넥타이 풀고 그냥 셔츠 바람에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보기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셰프 임지호 셰프가 지금 보시면 머리에 닭볕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셰프들은 빵모자 같은 좀 낮은 건데 독특하고요. 의상도 보면 빳빳한 이런 셰프들이 입는 의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별명이 낭만식객이어서 그런지 광랑식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모에서 좀 범상치가 않은 게 느껴지네요. 저렇게 경북 안동 출신이고 56년생이고요. 여러 해외에서 활동을 했고 외교통상부 장관 상도 받은 아주 유명한 셰프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아마 만찬에도 저 셰프가 색다른 저거보다 어제 메뉴하는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맥주에는 치킨인데요. 저는 그게 아쉬운데요. 치킨이 요즘에 적폐청산 대상이 됐잖아요. 하도 프랜차이즈에서 갑질을 많이 해서 그거 어디 걸 사먹어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중에서 좋은 갑질 안하는 프랜차이즈는 그 치킨인가 피자 딱 해서 맥주는 역시 수제 맥주는 치킨피자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닭을 사가지고 직접 튀기면 뭐... 그래서 저는요. 농담 아니고 그 생각도 있어요. 혹시 여사님이 닭을 튀겨서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님 할 때 이렇게 허치 이렇게 만들고 인삼전과 선물한 그 얘기가 있으니까 여사님이 닭을 튀겨서 싹 내오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하나든 대통령의 행사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선정하고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해설하면서 의미부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맛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정용진 부회장인가요? 어제 후기를 남겼다고요? 후기를 남겼습니까? 네. 후기를 남겼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해법도 그리고 기업의 입장과 현안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며 소통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고 맥주 아주 맛있었고 열심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굉장히 정주하게 남겼네요. 왜냐하면 정용진 부회장이 SNS를 많이 하는 또 일종의 소셜 테이너예요. 혹시 여사님이 닭을 튀겨서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님 할 때 이렇게 허치 이렇게 만들고 인삼전과 선물한 그게 있으니까 여사님이 닭을 튀겨서 싹 내오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아니요. 어떤 하나하나든 대통령의 행사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선적하고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또 해설하면서 의미부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대통령이 저녁 아마 만찬에도 저 셰프가 색다른 저거보다는 어제 메뉴하는 또 다른 메뉴를 주문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맥주에는 치킨인데요. 저는 그게 아쉬운데요. 치킨이 요즘에 적폐청산 대상이 됐잖아요. 하도 프랜차이즈에서 갑질을 많이 해서 그거 어디 걸 사 먹어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중에서 좋은 갑질 안 하는 프랜차이즈에 그 치킨과 피자 딱 해서 맥주는 역시 수제 맥주는 치킨 피자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닭을 사서 사서 직접 치기면 그래서 저는요. 농담 아니고 그 생각도 오랜 사회에 오랜 갈등과 폐단을 씻어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로는 비빔밥이 나왔는데 병주구 약속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비빔밥도 화합하자. 이런 측면에서 비빔밥을 내주고 참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다 담겨있네요. 근데 그걸 진짜 음식 하나에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그냥 비빔밥 먹었는데 뭐 자꾸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어떤 형태를 머리에 닭볕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셰프들은 빵모자 같은 낮은 건데 좀 독특하고요. 의상도 보면 빳빳한 이런 셰프들이 입는 의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별명이 낭만식객이어서 그런지 광랑식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모에서 좀 범상치가 않은 게 느껴지네요. 저렇게 경북 안동 출신이고 56년생이고요. 여러 해외에서 활동을 했고 외교통상부 장관 상도 받은 아주 유명한 셰프라고 합니다. 오늘 셰아든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인들이 갔는데 허심탄화 대화는 안 됩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허심탄화 얘기해봐 얘기해봐. 현실상 그렇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어쨌든 나름대로 좀 허심탄화 얘기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게 뭐 겉포장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앉아서 건배하고 적고 이거보다 넥타이 풀고 그냥 셔츠 바람에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의 한 사람도 참 보기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셰프 임지호 셰프가 지금 보이시지만